콜라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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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왜 이렇게 계속 나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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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우쭈쭈쭈쭈쭈 아이고 잘한다. 안녕하세요. 코봉마입니다. 코봉파입니다. 오늘도 자기바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실은 배우고 있다. 나 유튜브 보고 있다 이제. 깜짝이야. 이렇게 사먹지는 장난 아니야. 가자고. 오우! 오우! 삶은 차가운거 같아요 아이아몬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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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살이 필요 없어도 되세요 다 떠져 있는 아 진짜 장갑 끼고 아직 그쵸 으 바로 이렇게 될지 몰랐어 으 김 저번째 보셨죠 남자 으 다음날까지 무릎이 얼마나 시리던지 으 진짜 여보 몸살 날 뻔했어 죽는 줄 꼭 소원 성취 하실 겁니다 제가 무릎이 시려웠을 만큼 여보 이 앞에 다 해야 돼 왜 그래 안 미끄러지지 코봉이랑 나랑 미끄러져 그랬지 어 맥주 한잔하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nuestra 으 옥 으 으 으 채 하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았다 땡큐 됐소 마트 간 김에 느린마을 막걸리 한 번 사와봤습니다 처음 먹는거야 탄산이 없네 맛은 있네 탄산이 거의 없어 여기 떡볶이는 참 맛있어 땅스 땅스 떡볶이 구성이 괜찮지 9,900원은 근데 떡볶이도 엄청 비싸잖아 아 좋다 라면은 넣지 말까? 뭔 일이야? 저녁때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거든 딱 계획이 있어 진짜 먹는 것만 그렇게 신경을 잘 써 리벤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번주 잤잖아요 여유도 있고 해가지고 곧 다다음주에 설날 아닙니까? 민속놀이 씨름에 이어서 2탄 오늘은 윷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벌칙 뭘로 하지? 뭘로 할 건데? 생각해 놓은 거 있어? 아니 뭘로 하지? 그거 할까? 하루종일 들어주기? 밑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루종일 들어어? 말이 돼? 내가 너무 불리한 게임이잖아 하루종일 상대방 말 듣기 머슴? 머슴 머슴되기 머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연아 맥주 좀 갖고 오거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대간마님 맥주 대령하였사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이다 해봐 질 거니까 예 마님 콜라 준비하였사옵니다 마님 넌 넷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네 맞습니다 마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알았어? 해봅시다 정정당당 정정당당 피파 그거 혼자 하면 안 돼? 어디 쳐다봐 헛꺼 보여? 어? 어디 쳐다보고 있냐고 어디 쳐다보고 있냐고 아 이뻐 아 이뻐 아이고 이뻐라 처럼 어떤 일? 아 이뻐 여기 여기 어허 아이초hak 파티 히 рост 엽 돌아가요 에베라 검색 이준 새해맞이 윷놀이 경연대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플레이! 말 3개가 골이 날 때까지 갑니다. 성공!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에이.. 성공! 여기 무릎 위에서 던져야 되는 거야? 응. 개! 이런 개! 개! 여기 써있네, 개. 낙! 이거 낙이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걸렸네, 걸렸네, 걸렸네. 개, 잡았어. 걸렸잖아, 걸렸잖아, 확실히 걸렸잖아. 내가 살려줬다. 땡큐, 땡큐. 뭐야? 아, 이거 낙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고개, 걸윤보. 점점 너무 낮아진 낙? 낙! 이거 어디 안 되겠다. 좀 넓히자. 자, 좋아. 자, 나 아직 말 출발도 못했다.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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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잡자, 걸! 백도! 백도네, 백도. 걸! 어떻게 할 거야? 가봐야지. 아, 미치겠네. 개! 얘 갈 거야. 개! 내가 갈 거야. 내 거 손대지 마. 부동차니까. 아휴, 내가 해줬어. 나. 갖고 와, 말. 아, 걸쳤다. 육! 아, 짜증나. 자기야, 발로 잡... 뭐 하는 거야? 신났다. 육 개? 기다려. 왜? 잡았어. 나 못 잡고. 육 개. 너 다 가. 나 이 씨, 잡았네. 한 번 더. 아, 뭐야. 아우! 목월? 여기 그러면 야 이거 위험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돼 뭐 뭐 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뭐가 잘 나와? 아 침 묻히지 마 뭐 개 아 어떡하지? 이거 개 뭐로 나왔어 계속 낙이네 얼음 오케이 잡아 나가 또? 던지질 못하네 나갔다 아아 어떻게 던져 왜 안나가는거야 서어 빨리 앉 Iowa 일어서 빨리 era 뭐하는짓이야 진짜 나 안해. 아니, 이 정도로만 자꾸 던져.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콜. 야, 나가. 와, 금방 끝나겠는디? 자기. 나를 도로에서 잡으면 되지. 도. 아, 진짜. 아, 이렇게 하. 이게 안 돼? 백도 잡았다. 아, 왜 내 말을 출말도 못하는 거야. 아, 이렇게. 이게 안 돼? 해. 좋아, 모자리. 끝났습니다. 이번 판은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뭐 좀 해봐. 이번엔 다른 점법이다. 일어나라고. 다른 점법이다. 있나서 하라고. 아, 나 왜 계속 나가. 이게 육을 잘못 사왔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떠디라니까. 육 자기가 사왔대. 어머, 미쳤다. 엄마, 엄마, 나 출발도 못한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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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이것도 못 던져갖고 어쩌자는. 이렇게. 나가. 아, 너무 허무하게 지는데? 아유, 진짜. 자기야, 멀면 더 나가지. 아, 저거 좀 주워줄래, 그리고. 아유, 진짜. 우와, 걸. 묻어, 묻어. 묶어야지. 나갔다. 나왔다. 아유, 진짜. 여기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져. 끝났네. 내가 백도가 나오지 않는다. 끝나는 거 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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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걸, 태워라. 태워. 다시 여기 다 태워. 그럼. 내 백도 나오기 이렇게.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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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겼다. 아, 무거워. 아, 무거워. 무거워. 왜 비싸? 왜, 이 새끼. 어디서 가는데? 생태야! 오올로 degrees 인정 못해. 아, 코어플레이. 진짜. 이런 추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정합니까? 결근. 계속 래. 전바닥으로 밀YY 시작! 모포 죽거라 아우 아우? 뭐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 깨끗하게 털거라 대간만에 좀 비켜오세요 얘가 여봐라 네 냉동고에서 맥주 하나 갖고 오거라 네 내 마님 안 붙여? 여기 있습니다 마님 눈에다가 그리고 맥주 이렇게 쫙 깔아 네 마님 너 바보라 왜 그때 그렇게 띄엄띄엄 대답해 너 연연히 잘 꽂아라 됐다 그리고 그거 있지 않느냐 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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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꽂아라 네 네 마님 너 그리고 앞으로 네 짤게 어? 대답 안 해? 네 네 마님 이래 네 마님 이러지 말고 네 마님 그렇지 네 마님 어 꽂아 네 마님 응 쟤 모자란 것 같은데 쟤 잘했어 됐으니까 마님 어 그래 네 마님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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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두번 다녀오실 동안 제가 한번도 안가가지고 기다려 손 손 손 어머 대간마님 이런거 요구하시면 안돼요 손 손 갔다 오가라 어머 뭐야 대간마님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어허허허 ㅎㅎㅎㅎㅎㅎㅎ 손 요리를 뚜뚜뚜뚜뚜 아잇 잘한다 마늘고추 타버려 놓쳐봅시다 네 대간만님 우리 옆에 사람들 있으니까 대간만님은 너무 크게 하지 말거라 네 대간만님 창피하다 네 우와 대간만님 대기 파티에요 오늘? 대간만님 짝게 하라고 대간만님 왜 한번만 더 대간만님 크게 얘기해 놓자 가만 안 둬 왜요 대간만님? 이거 파채노룩 하나 갖고 오가라 네 대간만님 하지 말라고 했다구요 진짜 대간만님 삼겹살 먹는데 생김치를 가져오셨네요 대간만 그만하네 못한다고 이거 보쌈김치 먹지도 않을 거면서 싸놔가지고 나이 헷갈리게 만들어 대답하네? 죄송합니다 해야지 네 죄송합니다 대간만님 불 좀 한번 펴 주십시오 외국의 필리핀 머슨 같다 한국말 잘 못하는 나 맥주 어? 잘 못 들었다 뭐라고? 아니 혼자 말한 거지? 나한테 잘못 들리는 거지? 네네네 깜짝 놀랐네 진짜 아 가깝다 이거 오늘은 대패삼겹살에 파김치에 대간만님이 잘못 가져온 보쌈김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챙겨와 주는 신랑이 어디쇼? 그쵸? 뭐 안 해도 돼? 오 맛있겠다 대간만님 응? 어떻게 소녀가 오늘 마음에 드시옵니까? 아니 더 정진하도록 하여라 이 종년 오늘 대간만님 서수에 드는 것이옵니까? 누구 맘대로 미쳤어? 날로 먹을라 그러네 얘가 아까 그럼 손은 왜 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 약간 강아지 느낌인 거야 코봉이한테 하듯이 손? 이런 거야 깜짝 놀랐잖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응 음 파김치랑 먹으니까 예술입니다 대간만님 이 대패삼겹살은요 한 번에 두 장, 세 장씩 먹는 거예요 네 말투가 제일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지금 대간만님 이건 두 장, 세 장씩 먹는 거예요 음 음 어르신 잔잎이었지 않느냐? 아 네네 아이고 갈아보거라 아이고 좋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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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지금 노인네 앞에 두고 뭐하는 짓 어휴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꽁트가 안 되는구나 말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망하겠다 네 마님 알겠습니다 마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님 뭐 이렇게 하지 그냥 망했다고 치자 난 꽁트 잘 못해 먹어 먹는 건 잘하잖아 아 음 맛있다 단번엔 제가 이겨서 꼬쿠봉밥 내실을 시킬게요 네 마님 그래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님 얼마나 잘 어울려 아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짠하자꾸나 이거 짠하면 대간만님 처수에 들 수 있는 겁니까? 아 진짜 놔 너 내려놔 노복지밥 잡시 아 아 아 대간만님 키친타올은 좀 미리미리 좀 해 주십쇼 악차가 내 맘이야 아 나 편하게 머슴 짓하네 어디 주인이 고기를 뒤집고 있는데 어 목구멍으로 고기가 들어가느냐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기샷 자기도 대간만인 체질이 아니고 자기는 약간 머슴 세질이야 엎드려 뻗쳐 아 미쳤네 요새 잘해 주니까 야 애들 얼마나 잘 갈고 오는지 모르는구나 니가 엄마 숨도 못 쉬어 어 잘 갈고일 것 같아 숨도 못 쉰다니까 엄청 잘 갈고일 것 같아 육놀이 이긴 의미가 없어 별로 없네 여보 니가 뭘 못하니까 그런거 아냐 대간만인 만수무강하시고 올해에 꼭 돈 많이 버고 있어서 그래도 편하게 그렇다고는 말 안했어요 알겠다 부담 그만 줘라 하하하하 너무 맛있어요 대간만인 너는 정말 좋겠구나 하하하하 어 좋습니다요 대간만인 한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한leme한 안 neste 마님 오늘 대해 아휴 그만 불러 이 이름이냐 너 그만 불러 하하하하하 아구 귀에 피 나오겠네 건물어 나rol 우린 눈에서 자기 싫으면 미안해 맛있어여 내가 말해 하하하하하 그거 굳이 너가 말 안해도 안다 jä 印 명희 나무래 맛있게 드세요 진짜 눈만 잠깐 깜빡이면 치 먹을 생각만 하고 먹는구나 세상 그렇게 느린 애가 치 먹을 때만 빨라가 니꺼에 담는 거냐 그만 담아라 몇 개 담은 거냐 보자 아니에요 니 한번 먹으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담은 거냐 대패잖아요 내꺼에 몇 개 담아졌어? 어 덜어졌어 내꺼에도 다섯 개 덜어졌네 그래요 이거 먹거라 먹으면 먹어도 된다 이번엔 파김치랑 먹어봐요 아깐 안 먹었냐 짜잔 재주다 파 가장 많이 들어있는 400g짜리로 샀다 음 대간만임 최고 아 존나 알바다 아 이거 존나 알바다 음 대간만임 명이나물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사오셨다 어? 이제 앉아서 따른다 하하하하 아침 제가 대간만임이 좀 편해졌나봐요 죄송합니다 미쳤네 정신 차려 어 아 으 으 으 그 이쪽에다가 이 새끼 이거 일부러 여기다 가지고 삼아 뭐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너는 이거 상추 꺼내가지고 먹을 동안 난 뭐하는 거야 네 먹어도 돼요? 아니 2분 한숨을 쉬는데 계속 고기를 집어 기다려 가만히 있어 기다려 단 한순간도 안 기다리는데 뭐야? 표정 봐 아침이야 먹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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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s 고기 공중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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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할 고기 윷놀이에서 이겼는데도 손거지 자기가 가요? 내가 편해 보겠다. 윷놀이 큰일 났어. 스윗하고 마. 아이고 아리야. 아이고 아리야. 아이고 아리야. 아이고 아리야. 네 이번 1박도 장박지에서 재밌게 하고 갑니다. 다음 주는 원숭이 친구들 보러 장박지를 한 주 쉬게 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재밌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 또 봐. 딴 데 갔다 또 와 얘들아. 안녕. 안녕. 호봉아 이제 집에 가야지. 호봉아 이제 집에 가야지. 나무 그만 먹고. 얼음 그만 먹고. 응? 하하하 하하하 잊 foram 부끄러map. 아멘